1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아 왼쪽에서도 그렇게 중간에서 까불까불 되면은 애들이 저기로 오는것 보다 다른 데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6디바 6디바 아니 한 4디바 1라운드 스나가 잘하지는 못하네 스나가 잘하지는 못하네 아이고야 끝났네 게임 스나 좀 위험해 쓰읍 이게 흠 위도메이커 잡고싶잖아요? 죽은사람이 없으니깐 제대로 뒤로 파고들었고 스킬쿨 들려서 응? 뭐야 바로 들어갔어? 흠 아 이거 스킬쿨인데 아 이거 스킬쿨인데 역시 방산비비 비바 약해 윈스턴 뭐하지? 저기서 저러네 라이아라 당겼다 사장님 안 돼요 아 앗 아싸 궁 돌았는데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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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부 엥에에에에에읠 ..뭐야 이거 튕겨 죽었다 와아 겁나 개돌이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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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1점 주세요 석지 어엇 로봇 저의 저의 아아 이것만 맞췄으면은 로봇 터트렸는데 너무 에바했다 너무 기분 낸 것 같애 석양! 에이 설마 설마 아 나 없는 타이밍이 밀리면 내가 이거 너무 실수한건데 좀 방금 외화하긴 했어요 궁도 있었겠다 뭔가 혼자 큰 그림 그려보려고 했는데 아아아아 개망 어어? 조금 위험할 수 있 어 죽었다 이거 와 근데 정신없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넓어가지고 거기보다는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아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야 다행히 얘 한단계 안먹혔다 윙스턴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고 약간 각보았던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드롤인지 잘가세요 윙스턴 아아 Without 오 swoon 히! 오와 가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자型 아 이거 일단계가 먹힌건가 아까 내매한데 멕혔나 보네 με켰나 보네 지금 이 판에 바스티온같은거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근데 그걸 안하네 안 돼 메르치! 나이치 마구잡이로 들어오네 육인파트인가? 저렇게 온거야 약간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또 깔끔한거 같은 느낌도 들고 왼쪽 툴 왼쪽 툴 요시 퐁 펑 오 살았어 궁각 나온다 이거 이거 아까보다 더 큰 궁각이 나올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대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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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유대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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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디바 우할 으아 잡았다 그래도 허어어 어 정신없어 재밌어 정신없는데 이런 느낌이 좀 더 재밌다 겁나 난장판이야 어어? 통신채널 복구 스배틀었나? 남은시간 60초 어 팩팩팩팩 아우 윈스턴 겁나 쫓아와 살았다 어어 하늘에서 정의가 빛빨친다 흰 고거 과정으로 이동하실 때는 미지면 뭘 막기 으으으으으으으윽 흐으윽 자, 얘들아 들어와! 궁 좀 쓰게! 아무도 안 들어오네! 어서와! 하하하하 이거 하이라이트는 사긴 해야겠다. 자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정의가 핏발친다! 캬! 시원시원하구요. 하하하하 총 하나 한 두세명이 그냥 죽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되겠다. 금먹는건 금먹는거고 게임성기는 또 달라요. 아, 중고파티네 이거. 탈주한거 보니까 분명히 문제있습니다. 느낌이 벌써 칠거? 더 타 멍냐.. 개 brak 포탑 없었네.. 붉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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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... 안 돼? 음... 이런 판은... 이제 높게 날아가지고 토르비용 포탑만 까고 필연 재미를 봐야 돼 어... 이구만 방금 진짜 근데 좀 하드캐리 했다 어 감각보냐 잘 가 매크리 이걸 이기나? 이걸 이기는 것도 좀 웃길 것 같은데 벌써 불온주까지 왔어 아마 이럴 때 답답하면 찾는 곳이 적이거든요 저도 이쪽으로 찾았잖아요 이쪽으로 올 거야 그렇지 잘한다 우리 솔저 야 이기겠다 안 돼지 잘 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 겐지 뜯 뜯 뜯 28 이겼다 와아 뭔가 순식간에 뒤집어 벌었네 골드까지 갑시다 금메달도 뭐야 들어왔을때 이미 한판 졌던 파트네 아 즐겁다 또 깰거 없나 3 2 1 아 뭔가 너도 아 아 이렇게 죽네 일단 금메달은 땄다 최근에 김병정요? 제대로 하얀판 한거 유튜브에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하이라이트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잘가 미안해 리버야 그렇게 됐어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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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탕 탕 탕 탕 탕 앞으로 가서 힐 맞고 나 총알 다 떨어졌지 띠 vampires 역할 아닙니다 띠 Apollo 크릴 띠 저 늧 레 무섭 같이 렛 알라 이창 가 강 망했겠다 flower Dru 렛 아 저런 채팅 안했으면 좋겠어 소 이즈 없어 보이는데 아 안 되겠다 어 자투자투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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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투맨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해도 환경요소를 한 4킬 5킬 한거 같잖아요 의시효 같았네 저게 1라운드부터 했으면은 더 많이 했겠다 킬 이거 아마 2라운드에서 끝났겠지만 하하하하 자신감 터진다 자투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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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투맨